가장 속으로 큰 싸움에 좌요한 멋듯이 받았네 흥인 핀에 꽂지름답네 날로도 고서에 흘려오구나 어리시고 낮아지시고 편력 봉사들도 눈물 타고 춤을 추면 송덕이라 아 아, 미달기 미달기냐 황홍홍팬한 성동이라 얼씨구 절씨구 주화다 줬네 얼씨구나 절씨구 아니, 어떻게 소원 푸신 것 같습니까? 괜찮습니까? 아이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남상일 선생님하고 하는 모습을 우리 딸이 출세했네 제가 출세했습니다 우리 남상일씨 이렇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사랑하시도록 아니요 금식수에 아니요 그럼 한복면 옷이 이렇다니까요 오시기만 하면 뭔가 계속 선물이 나옵니다 어떻게 괜찮으세요? 네 너무 영광이에요 공통 당첨된 것보다 기분이 더 좋아요 우리 어머님들 더불어 더 좋아하시고 우리 두 분 더 행복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견례해주시겠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실력이 출동하는 분이신 건 맞는 것 같은데 저희가 보기에는 잘 보신 겁니다 네 실력도 실력이지만 늘 옆에서 어머니께서 우리 순이가 최고다 이렇게 최고다 잘한다 이렇게 추임새 넣는게 우리 생활에서도 늘 쓰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러분 어이씨 이거 좋다 좋다 어머님